리버풀 클럽 감독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클럽이 이끄는 리버풀은 울버헴튼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했다. 전반 12분만에 두 골을 헌납했고 후반 한 골을 더 내줬다. 클럽은 경기 이후 오늘 경기는 우리 문제의 정점이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나라며 현재 리버풀의 상황을 말했다. 영혼 없는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본 클럽 감독은 고개를 숙였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주노승 팀이지만 현재 10위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인데 클럽 감독 아웃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황희찬이 뛰고 있는 울버헴튼은 22라운드 리버풀과 홍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대승했다. 울버헴튼은 최근 3경기에서 2승이나 따내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황희찬은 돌파를 시도하다가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 오른쪽 허벅지 뒷부위를 잡고 쓰러졌다. 우상인데 울버헴튼 홈팬들을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황희찬에게 기립박수로 위로를 권냈다.